2번 문제 보면요. 단답형이에요. 소방용 케이블과 다른 용도의 케이블을 배선 전용실과 함께 배선할 때 다음 보람에 답하시오. 이렇게 모아졌어요. 첫 번째는 소방용 케이블하고 다른 용도의 케이블과의 피복과 비복 간의 이격거리는 얼마 띄워야 되느냐. 바로 15cm 이상을 띄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디기한 경우인데 정검구에서 지금 갑종 방화문이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죠?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방화문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격백을 설치한다. 불연선 격백을 설치한다. 그럴 때는 가장 굵은 거 소방용과 일반용 봤을 때 가장 굵은 전선의 1.5배에 해당되는 1.5배에 해당되는 그런 식의 격백을 세우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15cm 이상이나 1.5배 이상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단답형인데 화재 발생 시 화재를 검출하기 위하여 감지기를 설치한다. 이때 축적 기능이 없는 감지기. 그러니까 시간 지연이 없는 감지기가 되겠죠? 여기는 세 가지죠? 교차력으로, 그 다음에 급속한 연소 확대,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 연결하는 감지기.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차력 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축적 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는 감지기. 자, 5번 뭡니다? 단답형이죠. 다음은 비상조명등에 대한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가로 안에 번호의 알만 답을 답안지에 쓰시오. 자, 비상조명등은 기본적으로 몇 분 이상? 20분 이상인데 이거를 갖다가 60분 이상 할 수 있는 경우가 자, 유도 등하고 똑같죠? 지하층을 제한층 수가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 용도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상사, 터미널, 제약사, 지하상가. 이렇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자, 이게 비상조명등 설치 기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굵게 표시된 부분은 또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륙수 이상, 복도, 계단, 통로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6번. 축전지 용량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방전 전류가 시간과 함께 감소되는 패턴의 축전 용량을 계산하시오. 이때 용량환산 시간계수 K는 아래표와 같으며 보수율은 0.8을 적용한다.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럼 이렇게 감소가 될 때는 첫 번째가 여기부터 이 부분,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C1입니다. 그러면 용량환산 시간계수는 10분에 관련된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K값이 1.3에다가 전류는 100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율 0.8분의 1에다가 그다음에 1.3에 100해서 162.5 이렇게 첫 번째 하나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를 해석을 해줍니다. 이 부분 이렇게. 이게 두 번째 건데 그럼 저것에 해석을 하려면 이만큼에서, 전체 이만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전체가 180에서 60을 빼주니까 그러면 이만큼에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120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120분이고 그다음에 아래쪽은 아래쪽은 10분이니까 여기는 110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120분에 관한 거 120분이라는 게 3.85 얘가 K1이고요. 여기서 그다음에 110분에 해당되는 이 3.65가 K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이걸 빼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빼준 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해석을 해주면 0.8분의 1에다가 3.85에 100이죠. 그렇죠? 3.85에 100. 그다음에 3.65에다가 100에서 20을 갖다가 이거하고 이거 차죠. 전체가 100이고 이건 20이니까 그럼 80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65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뭐예요? I2 마이너스 I1이 되는 거죠. 그걸 빼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0 되겠죠. 그래서 116.25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크기에서 이걸 빼준 거 나왔다. 즉, 뭐예요? L분의 1에 K1, I1에서 빼준 거. 자, 뭐예요? K2에 I1 마이너스 I2 얘랑 같은 거네요. 이거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이런 수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K2고요. 즉, C2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C3 같은 경우는 어디 부분이냐면 C3는 이제 이거 전체를 다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C3 같은 전체를 전체 부분이니까 바로 이만큼에서 일단 이만큼에서 그래서 이거를 빼고 그다음에 이거를 빼준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면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는 뭐에 대해서? 180분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는 K1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170분 170분에 해당되는 것이 K2가 되고요. 그리고 60분에 해당되는 것이 K3가 됩니다. K3 시간 자체가 자, 그러다 보니까 C3 같은 것들 딱 해면 0.8분에다가 여기 이제 K1이 180분에 해당되는 거 5.0은 그다음에 100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170분에 해당되는 거 그렇죠? 170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4.85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K3 60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60분 이거 이거 해당되는 거 K3 이거는 170분에 관련된 거 이거는 180분에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시간이 되겠죠? 180분, 170분, 60분 그래서 그걸 갖다 계산했더니 114.38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3개 중에서 큰 값이니까 바로 162.5가 된다. 이렇게 1번, 2번, 3번에서 다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1번, 2번, 3번, 5번, 6번. 1번, 2번, 6번. 2번, 3번, 6번. 4번, 3번.